사람들이 너무 많네 그분은 언제 오세요? 곳이요? 저 뭐부터 하면 돼요? 첫 촬영이시고 한데 오늘의 드레스 코드 설명부터 제가 평소에 운동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오늘 좀 힘을 주고 왔어요 제가 한때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맞추는 거잖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이 사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딱 보이거든요 얼굴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계세요 학생룩 같기도 한데 청바지 맞어? 청바지? 네 맞아요 뒤에 다 찢어지고 네 커피에다가 좀 패션업을 한대요 되게 아 통성명이 늦었죠? 장혜수라고 합니다 의수 씨 의수 저는 사랑이라고 불러주세요 본명이에요? 오늘만 사랑이에요 아 가명이에요? 맞히면 안 되니까 오늘 느낌이 뭔가 저랑 커플인 것 같은데 청청 아 가방도 혹시 보일 거예요? 네 한번 봐도 돼요? 가방 짠 짠 붕것질할 게 있네 이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당 떨어졌을 때 먹는 건데 네 머스트 앱 아이템 초콜렛 좋아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? 네 그냥 맛있어서 좋아해요 아직 어리구나 네 선품비? 땀 요즘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더 덥더라 아 활동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건가 책 이거 선품모로 넣으신 거 아니고 진짜 본인 거 맞아요? 네 맞죠? 더 헤빙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헤빙이 가지고 있다라는 오케이 거기까지 영상 종교 이런 건 아니에요 네일아트 네일아트 관련됐으면 손톱이 되게 화려해야 되는데 짧아요 짧아요 손톱이 깔끔하고 이거는 티셔츠 스트레스를 왜 갖고 다녀? 뭐 운동 같은 거예요? 다이어트 겸 체력이 조금 빨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자기 관리로 운동한다 헬스 아 아 아 여기까지? 학생회사 떠나질 않네 하 하 아 하 아 하 하 하..잠깐만.. 딴 사람이 온 것 같아서.. 저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해요 여자 여자하고 우아하고 매력 있어요 배우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으로 안 보여요 그럼 지금 뭐처럼 보여요? 되게 부자.. 시작!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? 거의 8시 평균적으로? 요즘에는 7시에 기상이에요 출고는 몇 시? 9시 반에서 10시요 퇴근 시간은? 이것도 유동적이긴 한데 빠르면 8시 늦으면 9시 반 부교칙하다고요? 네 아 거의 그 정도면 비슷비슷하구나 습관은 뭐가? 아 손 닦는 거예요 물티슈 성애자라서 신인은요? 글쓰기나 카페같이 글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나 누구 가리키거나 소설처럼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끄적거리고 아 그런 거? 그런 건 괜찮아요 네 벌써요? MBTI 어떻게 돼요? 해봤어요? 얘기해봐요 IMFJ 내성적이면 일단 네 롤모델 있어요? 롤모델? 네 있어요 누구? 근데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? 그러면 티나와서 아 그럼 뭐 다른 직업으로 갖고 싶거나 숙쇼하라고 하고 싶은 거요? 명사인가? 명사인가? 네 생각이 많아요 원래? 네 잠념이 많아요 건진 게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이제 뭐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? 예스 오 아노 예스 오 아노 직장에 남자가 많다? 아 잠깐만 여자가 많다? 예스 연봉이 2,500 이상이라고요?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 놀아 일한 만큼 받는다는 거잖아요? 네 저는 천 아래일 때도 있어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다 일한다 주말까지요? 주말 빼고 아 월, 화, 수, 목, 금 일하냐고요? 예스 정말 직장인이신이네 연예인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? 노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유니폼이 블랙이다? 그 블랙이 이제 정작 말하는 거예요? 네네네 노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? 노 그럼 서 있다는 거네? 하하하 노 할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 있다고? 앉진 않으니까요 아티스트 나는 아티스트다 음 예스 아 느낌 맞다 하나 더 물어보면 안 되고 안돼요? 아티스트 아티스트 사랑해 네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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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두 번째가 소개팅했을 때의 컨셉이라면 이거는 리얼로 업무할 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티스트 목소리로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안 보고 있을까요? 민망하니까? 네 기만이로 호시 도로롱 도로롱 다닭 짜자자자자 쫙 수리수리 마 수리 도로롱 근데 큰 힌트였어요 도로 난타? 아닌데 손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? 저는 팔이 좀 짧아요 팔이 진짜 귀신데 아니 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왜? 다신다고요? 하... 하... 잠깐만 잠깐만 쳤다가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헷갈려요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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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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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ㅋㅋ 노린 거에요 제가? 나는 발레리나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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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